너무나 이렇게 친근감이 가는 거네. 자, 이어서 김혜경, 원자인 씨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자인 씨가 오늘 이 무너를 위해서 섹시 댄스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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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오, 잘했어! 잘했어! 두 분의 섹시함 기대하면서 예선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선전은 도전 50곡이고요. 여러분들의 애창곡도 있고 국민의 애창곡도 당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상호 씨와 호각 씨입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렛츠고! 자, 룰렛 돌려주세요. 멈춰! 조연필의 강원도 아리라. 여러분 나오세요 신나는 토론입니다. 지시리 말고, come on, let's go! 아리아리, 이스리스리, 야라리요. 좋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하! 아리아리, 이스리스리 ард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열나는 콩팥은 왜 안열고 아주까리 동백은 꽤 여는가 다같이 아리아리 수리수리 아라비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이상호씨 신납니다 아 이상호씨 좋아요 좋아요 아니 저 이 노래 들으니까 예전에 그 고등학교 시절이나 중학교 시절에 소풍감이 기억이 나는데 선배님 때는 뭐하고 놀았어요 소풍감에 사실 장기자랑을 꼭 시켜요 노래 꼭 하셨겠다 밤마다 항상 나가게 되죠 노래로? 노래로만 그러면 항상 1등 하게 되고 그러면 부상은 뭐였어요 부상 그때는 이렇게 탁상식의 이런거 있잖아요 괴종식의 그런것도 받았고 그럼요 예전에 어릴때는 사실 가방에 그날만큼은 마음껏 과자를 사가지고 갈 수 있었어요 김밥 사이다 사이다한테 처음 먹었으니까 자 두분 이제 준비해 주시고요 룰렛 돌려주세요 자기가 이제 멈춰 스톱 엄정아 초대 원가연씨의 섹시한 매력에 빠져보세요 오우 예아 오늘을 기다렸어 이런 밤이 오기를 그대와 단둘이 서질세뿐 네 밤을 난 기다려왔어 불을 켤 필요없어 아무 말도 필요없어 그대의 모든걸 내게 맡긴채 그대 눈을 감고 있어 어머님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어머님 어머님 아슬아슬하게 아슬하게 아슬하게 해 그대가 내 꿈에 들어오게 해 어머님 이러시면 안됩니다 이 마음과 이 미소와 이 눈빛과 이 속일로 오늘 밤 그대 유목할래 원자연씨 룰렛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멈춰